응원! 자 여러분 이제 7시가 일곱시 다 됐어요 지금 보이냐? 봐라 유튜버 유튜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튼, 일곱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다른 멤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지내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에 빠져가지고 요즘 스파이더맨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눈을 들으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짜자 봤는데 흰색 종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요즘 저는 딱 지금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그 뉴욕의 도시와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거랑 개미 개미? 고미? 한번 그려볼게요 혈이더맨 얼굴을 그려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대충 그려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나 이번에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큰 거 같아 1시간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잠시만요 가위로 찬.. 아니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봤어요? 완전 재밌지 않아요? 난 사실 그 뭐야 애들도 막 보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나 그런 걸 보는데 저는 사실 안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 한번 봐볼까? 하다가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생각 났어요 그 어렸을 때 히야로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내가 이번에 이제 2021년이잖아요 여러분 2021년인데 방금 날 27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27살이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런 히야로를 바로 보고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필 학교 때만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여기 아시죠 여러분? 공부만 하면 여기에 굳음살이 생겨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라디오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즈니 팬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 저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해야 될지 뭐 더 많은 시즈니 팬분들이 있으니까 뭐 더 제가 영어로 더 잘하면 좋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떤 언어를 서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응원해주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진짜 스파이더맨 되고 싶다 나도 하늘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파이더맨 보고 싶다 저번에 뭐야 이건 몇 번 했었잖아요 스물 그 뭐야 스물 네 시간 그거 저번에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혹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시간 안 끝날 거 같아 이거 잘하면 내 인스타나 그런 거 올릴게요 근데 못하면 그냥 아 유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나는 그림 그릴 때 꼭 넣는 거 있어요 뭘 그리든 넣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꽃 꽃이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새 새 같은 거 꼭 넣고 싶어요 그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프리 프리랑 약간 좀 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짜증나는 거 같아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그리니까 난 지금 약간 괜찮아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면 진짜 웃기다 다들 그렇겠지 뭐 스파이더맨 나 이제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다 봤는데 마지막 코만 읽으러 일부러 안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벤져스를 진짜 아이언맨부터 다시 진짜 제대로 보고 근데 아직 엔드게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엔드게임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후로의 그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마지막 거 뭐였지? 그 홈컴인 다음 나왔던 거 그거를 보려고 해요 지우개가 없다 여기 쉐이크에 띠치 우와 지우개 하나 찾았는데 옛날에 그 뭐야 물컴? 뭘까? 새 칼에 있는 거를 지워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봐봐요 보이나? 진짜 미국의 도시가 뜬 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 크다 진짜 크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끔참 넘나? 진짜 아파 미안 그냥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아프다 이제 손도 아프고 아 그리고 내가 스파이라믹 그리려고 했을 때 꼭 놓고 싶은 거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 놓고 싶었어 전년이 미래에 컸을 때 또 이거는 실제로 봤나? 전년이 아니구나 재전년이구나 이제 전혀 다른데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뉴욕 뉴욕 요즘 진짜 영화 많이 봐요 근데 영화에 빠졌어 그냥 요즘 요즘에는 잘 자주 못 나가서 그런가봐요 못 나가서 그런지 영화에 빠졌어 진짜 눈에 빠졌어 누구야? 짜잔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 너도 모르겠어요 잠깐만 뭐 봐야겠다 저거 다 놔 저기 탈러 저기 탈러 이 얌수 없으세요? 응 찍었어 나 향을 봐 내가 그래? 뭐야? 크림 크림? 응 스파이라맨 스파이라맨 느낌 우와 잘못됐어 아 쉬우는 거 너무 귀찮은다 스파이라맨 되게 신심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신심한 것 같아 난 또 뭔가 있어 보일 줄 알았는데 신심해 보인다 여러분 저 딱 그 생각에 있었어요 스파이라맨은 잘못하면 진짜 되게 웃기잖아요 뭔가 위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많은 미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유계가 일을 안 해요 스파이라맨 얼굴까지 그게 있었나? 있네 단한hd 스파이라맨 스파이더맨이 여기있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쁜 사람들을 시키려고 도시를 보고 있는 느낌. 원래는 이게 스파이더맨 눈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일단 이런 느낌. 잘했어 근데.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저는 2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아 이거 이렇게 끓였어야 되나? 이렇게 끓였으면 좀 더 느낌이 있었을텐데. 여기 딱 눈처럼 보였으면 나는 되게 좋았을텐데 여기. 이 두개가 스파이더맨 눈처럼 보였으면 딱 좋았을텐데. 약간 오징어 같, 오징어 말고 주꾸미 같아. 주꾸미 느낌의 스파이더맨 나왔고. 여기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1시간 안에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59분. 아이고. 아 8시 됐습니다. 제가 유타에 1시간이었습니다. 7시 또 8시까지. 여러분 제가 얘기 많이 안 하고 아무나 봤을 때 이번에 얼굴은 많이 안 맞았지만. 그리고. 감사합니다. 스파이더맨. 바이바이. 바이바이. 옳은. py store끼리 vezents. 바이바이. Fantasy. 진짜. wears나요. 얘네. 나에 Kah neither. 저는 안 차원 kunna 없으면 좋았을텐데. Pennsylvania. 우리미끼리 제작 etki. 못dern. 제가oid. 조금 Ayaz Spotify가 이쪽으로 옽 Stockholm. 고려 пиш V amer πά opt mio. 여러분들 안이스번으로 구매합니다. 눈에 들어보면 María would ship이 конц Deutsлар Virus 부얼화.